오늘 어글리정션 이 무대 시작할건데 화나 형이 진행하신 어글리정션 이렇게 무대에 오르게 돼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번 공연도 보러 왔었는데 되게 공연장이 되게 아담하고 이쁘고 이래가지고 9월 9월 12일에 제가 하프타임이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는데요 이제 그 노래가 되게 잔잔한 곡들 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공연장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좀 서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할곡은 내 이야기라는 곡이고 저는 이제 레이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상옥이라는 분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뭔가 제 저의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막 되게 박자 타고 이런 노래도 아니고 되게 잔잔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뭐 다른 거 안하셔도 되고 그냥 가사에 집중하셔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 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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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곡